파크지훈 has been confirmed for a new jtbc monday tuesday 드라마 키즈레이블 마루 엔터테인먼트 새드 파크지훈 has been confirmed for a role on jtbc 아포스트로피 s new monday tuesday 드라마 플라워 파티 시 호선 메리지 에이전시 더 드라마 이즈에이 퓨전 트래디셔널 드라마 어바웃 에이 롤리 우먼 후 비컴스 더 모스트 프레셔스 우먼 인 초선 파크지훈 will play go 영수 후에 아이크스 프리티 띵즈 모어덴 애니언 엘스 are you excited